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국과 일본 사목 방문, 주목해야 할 포인트, 전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태국 사목 방문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네, 교황은 20일 방콕에 도착해 나흘간 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튿날 태국 국왕과 총리를 만나고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셋째 날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와 모임을 갖고 아시아 주교들과도 만나는데요. 방콕 성루이병원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사실상 머무는 기간에 비해 짧은 일정이라 아마 방콕 대교구 안에서 주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이 불교 국가라서 교황의 방문이 더 특별해 보이는데, 태국 방문의 포인트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39만 명이 채 안 되는데요. 35년 만에 교황의 태국 방문이 성사된 건 올해가 샴 대목구 설정 35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사목 방문 주제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교하는 제자들은 태국의 보금의 씨앗을 뿌린 성교사들의 헌신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다른 포인트도 있죠? 네, 교황의 태국 방문에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요. 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3월, 태국은 군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교황 방문이 평화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종교를 초월해서 태국의 모든 국민에게 존중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육촌 형제인 아나로사 시보리 수녀가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황이 태국 방문 중에 시보리 수녀를 만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교황의 일본 사목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황은 일본에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도쿄에 차례로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와 나루이토 일왕도 만날 예정입니다. 주목되는 일정은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교황이 일본의 삼재라고 불리는 사고 피해자들과 만나서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지가 주목되고요. 특히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황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는 핵무기 반대에 관한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네, 교황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꾸준하게 강조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기억하시나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직접 고른 사진으로 만든 연합장입니다. 맨발의 소년이 원폭으로 사망한 동생을 등에 업고 있는 사진인데요. 성화나 가톨릭적 이미지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면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당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조하는 교황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사묵 방문에서도 비핵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황청도 교황의 일본 방문의 핵심이 핵무기 감축 요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일본이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비 축소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감축에 대한 교황청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유엔이 합의한 핵무기 금지에 관한 새로운 조약에 가장 먼저 서명한 나라도 밥틱한 시국입니다. 교황의 이웃나라 방문에 우리 한국의 주교단도 함께할 예정이죠? 네, 염수정 추경을 비롯한 주교 10여 명이 교황의 도쿄돈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양국 주교들의 만남이 어떤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인 팍스 크리스티의 한국 지부도 나가사키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의 사제와 평신도들은 나가사키에서 교황의 미사에 참석을 하고요. 특히 방일단 중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1세, 2세대들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는 한일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와 치유의 기도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황의 태국과 일본 사목 방문의 포인트 전은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